도서명 친절한 효자손의 구글 애드센스 고수익자 되기. 소제목 티스토리 블로그 보란듯이 키워보자. 지은이 유기롱. 출판사 비즈북스. 초판 1세 발행 2018년 9월 21일.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블로그를 시작하다가 구글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게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에 관심을 갖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책의 후기를 남긴다. 책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목차. 챕터 1. 성공한 블로거가 되기까지. 챕터 2. 티스토리 준비하기. 챕터 3. 티스토리의 시작. 챕터 4. 티스토리의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보자. 챕터 5. 블로그 수익 방식에 대하여. 챕터 6. 블로그를 키워주는 키워드. 챕터 7. 애드센스 수익 극대와 노하우. 챕터 8. 티스토리 블로그 집중 탐구. 챕터 1. 성공한 블로거가 되기까지. 관심사를 파고들면 성공한다. 저는 과거 네이버 블로그 때와 오늘날의 경험을 통해 겨우 저만의 블로그 작성 철학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돈 되는 키워드를 쫓지 말자. 돈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으면서 돈 되는 키워드를 쫓지 말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나오는 블로그 책들을 보면 대부분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착성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키워드를 아주 무시해서 착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포스트를 착성할 때 이 키워드가 요즘 돈이 된다더라 이게 요즘 핫한 키워드다 하는 식의 포스팅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애드센스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끈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하루에 한 개를 착성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7개까지도 착성했습니다. 지금도 예약 포스팅은 늘 최소 열흘치 이상 쌓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파서 혹은 PC가 고장이 나서 블로그 글을 착성할 수 없는 상황에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관리를 끊임없이 지속시켜야 그만큼 애드센스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노력 없는 결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불러 소득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챕터 2 티스토리 준비 블로그 콘텐츠 정하기 강좌 콘텐츠를 해보자 강좌 콘텐츠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강좌를 꾸준하게만 착성한다면 고정 방문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라든지 요리 레시피라든지 핸드메이드 등등 뭔가 교육 커리큘럼이 될 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글로 계속 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를 올리더라도 특정 분야만 꾸준히 올리자 반드시 자신만의 콘텐츠로 재가공하라 남들이 올린 생활 정보를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글자만 살짝 바꿔 올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자기만의 콘텐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 관련된 노하우들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겨우겨우 해결했습니다. 한 분야로 파고들어야 애드센스 승인이 쉽다. 생활 정보라는 카테고리는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생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드센스 검증은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하는데 여기서 카테고리가 분산되면 콘텐츠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고리즘 분석은 키워드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꾸준히 작성하면 대부분의 키워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하나의 주제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 주제가 아닌 생활 정보 중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글을 써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패션이면 패션, 영화면 영화, 먹거리면 먹거리 등등 말이죠. 메인 콘텐츠가 정해지면 서브로 운영할 콘텐츠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각종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메인으로 해서 운영해 나갔고 서브 콘텐츠로는 IT 기본 정보들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블로그 운영 노하우나 애드센스 관련된 강조들이 메인이 되고 나머지가 서브가 되었지만 확실히 메인 콘텐츠와 서브 콘텐츠를 나누어 관리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3. 티스토리의 시작 구글 애널리스틱에 티스토리 등록하기 개인적으로 네이버 웹 마스터 도구보다 더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애널리스틱입니다. 구글 애널리스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구글 애널리스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실시간 접속자 수, 인기가 많은 글, 인기 키워드, 페이지 뷰, 접속이 가장 많은 지역, 방문자의 접속 운영체대 및 디바이스, 그리고 브라우저 남녀 비율, 연령대비별 비율, 신규 방문 대 재방문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잠재 고객 부분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 부분이죠.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 신규 방문자, 세션, 사용자당 세션수, 페이지 뷰수, 세션당 페이지수, 평균 세션시간, 이탈률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방문자와 재방문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라 함은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는 한 명의 방문자가 몇 페이지를 봤는지 혹은 몇 번 재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사실상 페이지 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션에 대해서 좀 꼼꼼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4. 티스토리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보자 반응형 광고와 일반형 광고의 차이 구글 애드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응형과 일반형으로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요즘은 대부분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반응형 스킨을 사용합니다. 반응형 스킨은 이장 티스토리 준비에서 설명드렸듯 스마트폰과 PC에서의 해상도에 관계없이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화면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반응형 애드센스입니다. 일반형 광고와 반응형 광고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실 반응형 애드센스와 일반 애드센스의 수익차는 광고 형식이 아닌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통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둘러보는 글일수록 그만큼 클릭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그 글에 등록된 광고 또한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익이 높아서 라기보다는 설치가 간단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한 이후에도 자신만의 끊임없는 콘텐츠 연구 개발에 몰드해야 할 것입니다. 애드센스 광고 종류 애드센스 광고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네이티브 스타일의 광고를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이티브 광고란 간단히 말씀드려서 광고라는 인식이 거의 들지 않게끔 원래의 블로그나 사이트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스타일의 광고입니다. 컨텐츠 내 자동 삽입 광고 광고 이름만 보고 해석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광고구나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광고 스타일은 일반 블로그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항상 글을 작성하고 본문 중간중간 링크 광고처럼 수동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또한 광고 스타일도 인피드 광고와 흡사하며 때로는 반응형 광고로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광고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신청 방법 우선 신청 전 자신의 콘텐츠가 확실한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글마다 콘텐츠의 양은 충분한지 그리고 전체 글 개수가 충분한지 말이죠. 대체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검토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승인 메일이 옵니다. 빠르면 3일에서 4일 만에 결과가 나오고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블로그 콘텐츠 늘리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결과는 가입 시 작성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메일에는 축하합니다. 애드센스가 완전히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서 그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팁! 애드센스 승인 너무 힘듭니다. 뭐가 문제죠? 애드센스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감무소식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자신의 블로그는 뭐가 문제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문의하십니다. 해당 블로그를 방문해보면 거의 10중 8구 콘텐츠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콘텐츠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첩할 수 있는 생활 정보거나 맛집, 여행 등등 흔하디 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 하나당 텍스트의 양도 척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 개수도 척습니다. 이러면 승인 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드센스에서도 양질의 콘텐츠와 가치 있는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나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익금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 T.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이 어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SCJ 은행이 가장 저렴합니다. 10달러 달성 시 해야 할 것 수익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익금은 누적 100달러 이상 적립이 되면 다음 달 22일쯤 신청해둔 은행으로 입금이 됩니다. 최초 10달러가 적립이 되면 최초 애드센스 가입 시 입력했던 주소로 국제우편이 발송됩니다. 구글로부터 발송된 우편으로 안에는 핀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이 핀번호를 애드센스에 로그인 후 최종 승인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틱! 구글에서 싫어하는 게시글은 뭐가 있나요? 블로그의 내용이 구글 애드센스 정책에서 위반되는 콘텐츠일 경우 광고 게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구금적인 요소가 담긴 내용이나 사진도 여기에 포함되며 전자담배 콘텐츠도 포함입니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도 포함된다는 뜻이죠. 저작권을 위반하는 PC 파일 등을 업로드해두는 것도 위반입니다. 방문자 수 늘리기에 급급해서 이런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챕터 5. 블로그 수익 방식에 대하여 애드센스 광고의 수익 구조 애드센스 광고 스타일은 일반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배너형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배너형 광고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3가지 수익 루트가 있습니다. 보통 배너 광고 형태의 수익은 많아야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클릭했을 때 수익이며 또 다른 하나는 클릭 후 제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했을 경우입니다. 블로그 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현재 애드센스 수익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키워드로 순부를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는 키워드를 이용한 정보성 글들을 많이 착성해서 방문자를 유입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당장 경쟁이 심한 키워드를 노리는 것보다는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많이 착성하시는 것이 방문자 수를 꾸준히 늘리는데 더 유리합니다.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노출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생각보다 방문자를 늘리는데 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유명 블로그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네이버에서 저품질의 블로그로 분류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쟁이 약한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방 문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검색 엔진은 계속 업데이트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입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 검색 로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수익 창출할 기회가 찾아온다. 블로그를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어떤 콘텐츠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진 마세요. 여기서 카피라는 게 폭사 붙여넣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저 글이나 이 글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게 카피해서 쓴 글입니다. 카테고리는 가지고 오되 살을 붙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팁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되면 애드센스 수익이 얼마인가요? 이것은 콘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이나 병원, 대출, 증권 같은 카테고리는 CPC, CPM 단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수익만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략 하루에 2, 3달러 내입니다. 제6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자 저 같은 경우는 IT 관련 글을 끊임없이 작성하다 보니 어느 날 중국의 기어베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어베스트는 아마존과 같은 중국 내 오픈마켓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죠. 애드센스 수익은 기본 베이스로 두시고 이런 제2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 유료 포스팅 제안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어렵게 키운 블로그가 한순간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블로그 카테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 되는 유료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분명 나중에 저품질의 공포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라면 자신의 카테고리에 맞는 포스팅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유료 포스팅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쫓는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 유료 포스팅을 진행하더라도 정상껏 포스팅을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가능한 것만 진행하도록 하겠다. 후불로 비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블로그 방문자 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알찬 포스팅을 하겠다. 특히나 상위 노출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의 경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원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블로그에 업체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해당 글을 착성했는데 상위 노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착성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무작정 글을 착성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업체로 하여금 블로그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만약 유료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선불이 아닌 후불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후불로 하는 이유는 해당 글을 착성했을 때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시 상위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챕터 6. 블로그를 키워주는 키워드 제목은 검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제목은 신중하게 제목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본문의 내용을 망각한 나머지 키워드를 남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끕끕하여 제목을 낚시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블로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키워드를 일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헤드라인 10 문장으로 제목에는 최소 두세 개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키워드를 하나만 써서 검색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3개 이상 조합하는 경우를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너무 제목이 길어지는 것을 의식하시고 조심스럽게 완성하셔야겠죠. 키워드를 많이 조합할수록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단일 키워드 검색 시 노출 장점 많은 방문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 단점 상위 노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키워드 조합으로 노출 장점 상위 노출을 하기 쉽다. 단점 방문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의 글이 검색되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검색어를 활용하자.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 상단을 보시면 연간 검색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간 검색어를 잘 활용하시면 제목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검색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키워드는 그만큼 검색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간 검색어에 대해서 이 글을 작성하겠다는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목표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키워드는 달라도 내용이 겹쳐버리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간 검색어라는 건 내용이 비슷하지만 키워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색엔진은 내용이 중복된 글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중복문서라고 표현합니다.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좀 더 키워드를 선정함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어떤 키워드가 경쟁이 높은지 이 키워드의 한 달 검색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고 경쟁이 적은 키워드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때 유용합니다. 본문에 억지로 키워드를 넣지 말자. 제목의 키워드를 억지로 넣는 분들과 유사하게 본문 끝자락의 키워드를 남발한다거나 문맥상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노출되게 하려고 무작정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챕터 7. 애드센스 수익 극대화 노하우 글 문제는 완성형으로 알아.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완성형 문장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블로그의 글을 만약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영어로 혹은 일본어로 중국어로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체가 가장 검색엔진 노출에 유리한 문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색엔진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장 좋은 문체로 인식되는 것을 상의 노출시켜주게 될 테니 말이죠. 결국 완성형 문체는 블로그를 건강하게 만들며 검색엔진도 좋아하는 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분명 노출이 잘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방문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 포스팅을 활용하라. 블로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때 예약 포스팅이 아니었으면 무척이나 난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포스팅은 시간이 되신다면 무조건 많이 해두세요. 본문 마지막에는 연관된 글을 넣자. 포스트를 작성할 때 본문 마지막 부분에 관련 글들을 이전 글 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8. 티스토리 블로그 집중탐구. 글은 소신껏 작성할 것. 팁. 자신의 다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리하는 블로그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복 문서에 걸릴 확률이 있으므로 텍스트는 웬만하면 변경해서 쓰세요. 이미지도 다시 캡처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사 카테고리는 무조건 키울 것. 인기가 많은 식당은 늘 대표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든 일단 좋아하는 단골을 만들어야 한다. 1일 1포스팅은 기본. 1일 1포스팅이 어려우시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앞에서 C랭크에 대해 언급했는데 1일 1포스팅은 바로 이 C랭크와 관련이 깊습니다. 검색 로봇이 매일 해당 블로그에 방문을 하고 문서들을 수집합니다. 이 문서들의 수집이 매일 꾸준히 발생하면 이 블로그는 열심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구나 하고 검색 엔진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꾸준히 활동하는 블로그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 점수가 쌓입니다. 틈새 전략은 양질의 콘텐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철 지난 제품에 대한 글을 착성하거나 한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글로 착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효과도 생기고 재방문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팁. 친절한 효자손님은 하루에 포스팅을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저는 요즘 한두 개 정도입니다. 관리 1년 차이는 많이 썼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7개도 착성한 적이 있습니다. 느긋하게 블로그를 즐겨라. 블로그를 관리하는 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이 책에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보았다.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권투를 빕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